오늘은 약간 뭐라 그래요 오늘? 오늘 무슨 룩을 할까요? 오늘은? 쌍꿈 룩? 쌍꿈 귀요미룩 짜잔 신발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짜란 저희는 춘천에 요번에 어제가 7월 8일이요? 어제 오픈한 모던하우스를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연치 않게 가게 됐어요 완전히 몰랐는데 근데 사람이 거의 오픈킬러야? 진짜 많아 여기 춘천사람 지금 다 모인 것 같아 고고 예이 야 머들러 귀엽다 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컵이랑 그러게 그릇이 귀엽네 너무 시원해 여름 느낌 나 아 귀여워 여긴 바캉스템인가? 아기용품 야 이거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햇병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기 저희 사실 뭐 사려고 골라놨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계산줄이 그래서 겁나서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폭풍 도망 다음 코스는 카페 짜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저 페이디가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그냥 맛있는 게 아니겠지 진짜 맛있어 와 화면 봐 진짜 이쁘네 저거 보러 오는 거겠지? 아 예뻐 너무 이쁜데? 왜 이렇게 아쉽다 집에서 봐봐라 큰 것도 아니면서 오늘이 설렘지도 해야 되겠지 거기 날 빠가워 이쪽도 너무 이쁘다 옳지 다리 뿜고 이쁘대요 하시 저쪽 봐봐 햇빛이 저쪽으로 들어오지 어디로 파라나만 올려봐 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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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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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약간 파라나 왜요? 하하하 짜잔 와우 와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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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확실히 근데 이제 알았어. 까만 옷이 잘 안 받아. 안 받지는 않아. 이게 해외 슬립 아메리카노? 아까 거기 써있어서 파우더라서 라테색 나온다고. 아주 신기한 맛. 너무 맛있는데? 응. 아메리카노 같진 않다. 언니 괜찮아? 뭐가? 아메리카노 아닌데? 언니 언니 진짜 이쁘게 나와. 아직 진짜 이쁘게 나와. 여기 맛에 진심이 돼. 너무 맛있어? 수박투스가 진짜 맛있어. 요새 맛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수박투스가 아니고 이거 스무디 같은 것도 맛있는데 달고 싫어. 스무디 자고 말해. 너무 맛있어. 나 너무 좋아. 술레마저 맛있으면 나 진짜 울지도 몰라. 너무 오무안다. 너무 오무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 어떡해? 일단 생긴 게 너무 예뻐. 인천 시켰다. 응. 먹어보자. 응.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혹시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 왕 맛. 왕쩜 맛이야. 진짜 맛있어. 응. 우와 그렇게 짤려? 응. 여기는 도양땡. 내 감각이 더 쩐다 이거. 여기 춘천인으로서 여기 추천하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기는 꼭 한 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짜잔. 옹. 짜라라. 우와. 드론이 있네. 디오. 디오. 근데 저렇게 물이 항상 닿는 데는 나무가 안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 맞아. 꼭 얘 일어날 것 같아 거북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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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지? 저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저기 나무 안 자라는 거야. 어 그니까. 응. 그래서 그거 앞으로 둘러은ician 청양고추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나무가 안 좋아서. 오늘의 룩 짜자잔 오늘의 룩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근데 비 와가지고 가기 싫음 안녕 그 악마를 다는 거야 결국은? 악마 아니에요 그냥 캐릭터에요 그냥 아 그쪽으로 안 가는구나 도착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짜잔 엄마 여기 무슨 공원이라고 했지? 여기? 네 김민아 여기 무슨 공원이라고 했지? 덕진 공원 덕진 공원 엄마도 예쁘게 한 번 너무 예뻐 야 찬아 우리 거기 너 이 와중에 왜 찍을까? 여기 거기다가 짜잔 여기 물고인 거 진짜 귀엽다 아 귀여워 아 여기 연잎에 물고인 게 귀엽다고? 응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여워 너무 웃기다 엄청나 꼬리 짜잔 어서 띄워서 열어봐야겠네 네 야 근데 저기도 잘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원래 경고인가 보는데 우와 근데 여기 되게 이쁘다 어? 뭐야 저긴 없네 에이 이 정도면 뭐 아 그래 이 정도면 내쉬서 자지 뭐 잘 수 있지 잘 수 있지 정말 소박하다 야 근데 여기 너무 캐서캐 야 근데 여기 너무 캐서캐 야 근데 여기 너무 캐서캐 와 어머 이거 눈 속뽑이 너무 올랐고 나왔대 너무 눈 속뽑이 나왔대 너무 눈 속뽑이 나 짜잔 아 추워서 안개 꼈어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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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야 빨리 타 계시 잡아봐 어 이거 그냥 타는 건 쉽지가 않은데 밀어줘야 되나? 아니 안 밀어줘 아 아 힘이 더 들어 이거 언니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덥다 아빠 너무 많이 비시면 안 돼요? 아빠 진짜 미끄러져 있어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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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냅다 밀어버려 짜잔 여기가 바로 한옥마을 예 예 예 예 눈을 뜰 수가 없어 오늘 눈이 아파 저 오늘 한옥마을에 처음 왔어요. 진짜? 네. 생각보다 오늘 은근 기대했어. 기대했어? 머릿속에 영상 신청하겠어. 진짜? 야, 엄마는 영상이 더 좋을 것 같아. 저만 받아줄게 이따가. 잘 나왔다. 여기 귀엽다. 아 너무 더워. 근데 이건 약간 옛날 핑크가 아니잖아요. 퓨저 핑크인데 퓨저 핑크. 근데 얼음이 좀 맛있어. 우유 얼음이. 우유 얼음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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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얘를 다하여. 관람해 줘. 네. 얘. 얘를 다했어요. 전화서 안van다. 처음이다. 피에라. 없이 나와요. 여기 Whisper Radio. 짜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짜잔. 이게 물괄기라고요? 그런가 봐. 엄청 퍼포먼스가 대단한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니까. 땡큐 땡큐 푸딩한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음식 퍼포먼스는 안 했는데 니가 손이 들었어? 야 나한테 다 친다고 아 미안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만하던 게 이렇게 포커가 쪼어들었어? 아까 먹었는데요 대인밥? 어 볶음밥 그래 볶음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매워 매콤해 맛있다 매콤해 무쳐다 맛있어 보여 근데 짱끄러워 여기는 전주 박물관입니다 마스크 안 가져왔다고? 진짜 OMG다 엄마 엄마는 마스크를 안 가져와서 마스크를 가지고 차로 다시 뛰어가셨고요 저는 그늘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오늘 눈 똑바로 뗄 수가 없어요 그냥 네모가 진짜 채널 에너지 대박이다 그러니까 형 형 형 차 뛰면 더 더운데? 최고 최고 우와 미쳤다 해가 좀 뜨겁다 따끔거려 우와 차가워 따꼬미 너 왜 이렇게 귀여운 척해? 따꼬미 잘 안 보여 어? 이것은 오시리스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리 아니야? 이게 진짜 관이구나 그런 거 같아 옷에다가 무릎 넣고 서 있는 사람 같아 어 맞는 거 같아 어 우와 근데 일단 기와라서 되게 멋있다 응 짜잔 짜잔 저기 앉으세요 아빠 여러분 오늘 전주 여행 어떠셨나요? 한 마디씩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더워요 어떠셨죠? 아주 훌륭한 걸 많이 봤는데 어이구 어지러워 저 더워서 죽을 뻔했어 모르겠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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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